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오는 8일까지 도내 전시군에서 실시됩니다. 훈련 첫날인 6일 경상남도는 21개 실과와 13개 관계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훈련기획팀과 서로의 임무와 역할을 확인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토이형 도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풍수해부문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매뉴얼을 보완해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할 예정이며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비한 현장 통합훈련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